안녕하세요. 저는 오블밴드에서 우크렐레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박현정이라고 합니다. 네, 이 공간이 익숙하실 거예요. 북촌 탁구에서 이번에, 그 전에 오블밴드에서 참여한 적은 있는데 방석 라이브예요. 이번에 개인이 한번 참여해보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.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꽃다지의 전화카드 한 장인데요. 지금은 모바일이 뭐라, 대세구, 부스도 찾기 어렵지만 예전에 그 전화카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참 많은 번호를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소통했던 어떤 때는 선물 같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들려드릴게요.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달하고 뱃속에 꽃 지어준 너의 전화카드 한 장들 부끄럽이 바라보다 나는 눈시울이 불거질로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잘 안된대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잘 안된대 나의 아픔으로 나는 눈을 동지가 잘 안된대 나의 아픔으로 나는 눈을 동지가 잘 안된대 줄 것이 있노라고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던데 그러니 불어나는 늘 동지가 말했던데 오늘날 현지를 써야겠어 저랑 나를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힘내세요. 오플 파이팅! 감사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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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